음악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경야독에서 화공기사를 강의하는 정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화공기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자 화공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 기본적인 정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공기사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입견이 어렵다에요 그쵸 그런데 그 어렵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선입견이에요 물론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다른 기사에 비해서 과목수가 많죠 연력학, 양론, 단위조작, 공정제어, 공업화학, 반응공학 이것만 해도 6개에요 그쵸 6개인데다가 공업화학에도 무기공업화학과 유기공업화학이 있어요 암기량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가 시험 범위가 많다면 그 시험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 전략만 잘 세우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합격률을 보시면 다른 타 기사에 비해서 그래도 화공기사가 합격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물론 아주 쉬운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운 기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합격률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붙었나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각각의 과목에 대한 전략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기본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가기술자격증이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있죠 당연히 우리가 대졸자라든가 아니면은 졸업예정자 아니면 전문대를 졸업하고 3년제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실무경력 그 다음에 2년제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그 다음에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1년 실무경력이 있거나 기능사를 취득하고 우리가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다면 우리가 응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정보는 어디 다 들어있어요 큐넷에 들어있죠 출제 기준부터 시작해서 시험 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제도 전부 다 큐넷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큐넷 많이 들어가 보셔서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자 자격정보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어쨌거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화공기사에 합격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우리가 화학공업 발전을 위해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어떤 인력을 양성하는 그러한 자격증이다 라는 거 자 이게 요즘에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개의 과목을 시험을 통해서 1차로 합격이 되면 그죠? 6과목을 치러서 1차가 합격이 되면 2차로 우리가 실기를 봤어요 실기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필답형과 또 하나는 작업형 이렇게 나눠요 자 필기는 우리가 보기가 4개가 있고 거기서 택 1을 하는 그러한 시험 과정이고요 실기는 주관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죠? 우리가 필답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중률을 실험하는 작업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검정형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화공기사를 뽑았다면 이제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과정평가형 제도예요 되게 많은 반발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어렵게 내가 검정형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과정평가형이 생길 수 있어? 라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죠? 혼돈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과정평가형이라는 것은 아마 다른 기사 자격증에도 이제 점점 도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통 자격 제도가 바뀌게 되면 하위 자격부터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기능사도 없죠 화공기사는 기능사도 없고 산업기사도 없어요 다이렉트로 화공기사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게 도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정평가형 말 그대로 시험인형과 과정평가형 두 가지가 이제 병행이 될 건데 과정을 평가하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자 그러면 얘하고 뭐가 틀리냐 우리가 검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때 배운 그러한 교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봤다고 치면 과정평가형이라는 것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에 기반이 된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NCS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실무중심의 교육이라는 얘기죠 실무중심의 교육을 한 800시간 이상 받게 됩니다 어디서? 이거는 국가가 위탁을 하게 되죠 어떤 사설 교육기관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과정평가형을 하는 데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인력들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지만 화공기사뿐만이 아니라 아마 점차적으로 과정평가형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이유가 바로 실무 능력 위주의 교육 방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병행이 된다라는 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검정형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이 되는데 대상자가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봐요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봐요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이 돼요 그런데 과정평가형은 이 대상자가 어떤 훈련기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NCS 기반으로 한 모든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가 있어요 이것도 평가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체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을 받게 됩니다 보통 800시간 이상을 우리가 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게 뭐 녹록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왜 이 어려운 자격증을 땄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걸로다가 바뀌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 내용 자체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검정형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향후 몇 년간도 검정형이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응시 자격 보시면 아까 말씀 가볍게 드렸지만 어쨌거나 대졸 졸업 예정자 혹은 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 이수자 혹은 전문대졸 거기에다가 실무 경력 각각 1년 2년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이렇게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 1년이 더 있어야 되고요 1년 이상이 더 있어야 되고요 기능사인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더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관련 학과라 하면 화학공학과뿐만이 아니라 뭐 공업화학과 화학과 고분자공학과 뭐 요새 학과 이름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목이 검정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화학장치운전 뭐 화학제품 뭐 실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필기시험 우리가 6과목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에서 요거를 통과를 하면 얘는 사지태기령 보기 4개 중에 하나 태기를 하는 거죠 과목당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한 과목당 20문제예요 자 요 두 과목 중에서 20문제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합격이 돼요 평균 그죠 과락은 40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얘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길지만 뭐예요 단위 조작이에요 단위 조작 단위 조작이 한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뭐 PNID 같은 거 이런 게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필다평은 1시간 반 정도 되고요 보통 시험 문제가 한 13, 1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평은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단증류 실험을 하죠 단증류 단증류 실험을 해서 증류가 뭐예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용액에서 뭐 예를 들면 에탄올 수용액이다 그러면은 에탄올과 물을 분리해내는 과정이죠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그게 바로 단증류고요 단증류 실험을 통해서 실험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차까지 계산을 하는 건데 요게 바로 실기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평 한 4시간 정도 주죠 자 그 다음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과락이 40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암기를 너무 못해 공호파악을 그냥 찍었어 그래도 다른 걸 다 100점을 맞고 공호파악이 35점이다 이러면은 이거 불합격이죠 과목당 일단 40점 이상은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역시 60점 이상이면 돼요 필답평과 그 다음에 작업평을 합해서 60점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필기를 붙었어요 그런데 실기가 떨어졌어 이랬을 때는 2년 동안 우리가 필기 안 보고 실기를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일단 필기가 합격하고 나면 실기는 대부분 합격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 번 떨어져도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하기 때문에 그 안에 따시면 돼요 자 필기시험을 보면 사실 2012년도 아래로 가면 뭐 2008년 9년 이때 되면 뭐 응시자가 600명 700명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2014년부터 이렇게 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기에 화공과나 아니면 그 관련학과에서 스펙을 쌓기에 좋은 자격증이 바로 화공기사죠 전공도 했을 뿐더러 우리가 이제 화공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당연히 화공기사를 따셔야 돼요 화공직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뭐 다른 자격증은 뭐 위험물이라든가 화학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따시는 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미스를 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화공기사하고 우리가 화공직 공무원하고 과목이 같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화공기사를 그만큼 많이 응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늘었죠 자 합격률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거의 50%에요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49% 자 이렇게 합격률이 좋습니다 2차는 더 좋아요 2차 가면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필기 합격하고 나면 실기가 더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다라는 얘기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죠 자 실기시험도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응시 인원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4천 몇백 명이 봤는데 지금 3,183명 물론 이제 누적된 분들도 있죠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죠 엄청나죠 합격률이 이렇게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남들도 다 했는데요 뭐 자 시험 일정은 우리가 보통 기사는 1년에 4번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3회가 있습니다 화공기사는 1회, 2회, 4회 이렇게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1차는 1회는 보통 3월에 있어요 3월에 필기가 3월에 있으면 실기는 4월이나 5월 초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2차는 4월이나 혹은 5월에 있을 수도 있어요 2회는 2회차는 그 다음에 4회차가 남아있죠 3회차는 우리 없다고 했어요 없고 시험이 9월 정도에 있어요 9월 중순쯤 이쯤에 있다는 거 그래서 3월이나 4월, 5월 혹은 9월 이쯤에 시험이 1년에 3번 있고요 자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한두 달 정도 후에 한두 달 정도 후에 우리가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제 세부 출제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연력학, 우리가 화공연력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단위 우리 화공양론, 연력학, 그 다음에 단위 조작에서는 이 단위가 물론 다른 방공학도 마찬가지고 공정재원도 마찬가지인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 출제 기준을 함에 있어서 제 1과목이 연력학이긴 하지만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건 뭐예요? 화공양론이에요 얘를 처음에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도구과목, 기초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단위 조작이나 연력학을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게 기초가 돼서 연력학이나 단위 조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위 조작이나 연력학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하면 좋은 게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면 나는 암기를 너무 잘해 정말 암기는 천재 같아 이러면 공업학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대부분 이과생들이 그렇죠 암기 정말 못해 나는 수학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은 세 번째로 뭐라고 하면 돼요? 반응공학, 공정재어 얘네들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을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암기가 자신 없는 분들은 공업학 만약에 수학이 자신 없는 분들은 반응공학, 공정재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맞게끔 과목을 순서를 정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순서를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우들 하시는 게 뭐냐면 공정재어예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공정재어는 목표가 뭐예요? 과락만 면하자 과락만 면하면 돼요 일단 자 근데 사실은 공정재어를 뭐 보통은 한 그래도 한 70점 정도 과락만 면하자라고 공부를 하셔도 보통 한 70점 정도는 맞으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자 아니면 나는 정말 암기 안 돼 그러면 얘를 과락만 면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과락은 40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넘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제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 과목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 자 연력학은 단위가 기본이라고 그랬죠 단위 굉장히 중요해요 단위 환산도 그죠? 그 다음에 기본양 기본양이라는 건 뭐냐면 힘, 압력, 에너지, 열,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밀도 그죠? 뭐 비용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양 항상 출제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를 아셔야 돼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이상기체에 관한 법칙을 다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에서도 열과 일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용이냐 정합이냐 등온이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상기체를 보정해서 실제 기체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되고요 연력학 법칙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당연히 잘 나오고요 자 유체의 연력학적 성질 완전 중요하죠 우리는 화공연력학이기 때문에 유체의 연력학적 성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뭐 내부 에너지가 T와 온도와 부피에 관해서 어떠한 함수를 갖는지 H는 어떤지, 깁스 자유 에너지는 어떤지 엔트로피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고요 용액 연력학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 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이 바로 개죠 그 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계산이 되는지부터 그 다음에 혼합에서의 물성 변화까지 그 다음에 화학평형, 상평형에서 깁스 자유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그쵸?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고 뭐 퓨가스티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의 개념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이클은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력학은 대략 이런 정도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맥스웰 방정식은 항상 나오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라울의 법칙 나중에 가면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있고 그 다음에 판데르바이스식 여러 가지 식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식들은 자주 나오는 식들은 무조건 남기를 해주셔야 돼요 거의 매번 나오는 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론 양론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위환산 무지 중요해요 여기서도 기본 양이 나와요 뭐 밀도라든가 힘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일, 열, 에너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열부터 시작해서 연룡량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단위환산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크게 얘는 물질수지와 에너지수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수지 보시면 증발, 증류에 관한 기본식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정반응물, 과잉반응물, 과잉백분율 그 다음에 연소반응에 의한 거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수지식 기본적인 에너지수지식 뭐 여기 연룡량 여기 써있네요 그 다음에 상변화뿐만이 아니라 자 이런 에너지수지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계산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뭐 습도 같은 것도 또 나와요 여기서도 그래서 물질수지와 에너지수지 단위환산이 화공양론에서 베이스가 되어야 다른 과목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전공이 아니신 분들 반드시 화공양론에서 자 이 크게 세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다는 게 그나마 참 다행이죠 간단한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있고 나오는 것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자 단위조작 단위조작은 물론 단위환산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기본양 힘, 압력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본 나와요 그 다음에 유체의 유동 얘는 뭐예요? 얘는 자 우리가 보통 전달현상 혹은 이동현상이라고 해서 배우는 세 가지 전달이 나오죠 운동량 전달, 열 전달, 물질 전달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거기다 이제 추출이나 습도, 건조 그 다음에 분쇄, 혼합, 결정안보, 반죽 같은 여러 가지 기계적인 혼합이나 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조작이라고 하면 이 전달현상 이 세 가지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계적인 분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공정제어 자신 없는 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락만 면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기본적으로 공정제어란 무엇인가가 나오고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라플라스 변환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간단한 수학이에요 아주 간단한 수학 블럭선도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ID 제어계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기 나온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거는 생략하더라도 1차계, 2차계에 대한 특징들 그 다음에 고급 제어가 나와요 고급 제어 나오고 튜닝이라는 것도 나오죠 제어라는 게 뭐예요? 자 제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이렇게 유량이 들어가면 난 이 높이를 제어하고 싶어 이러면 이 높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유량을 조절한다든가 여기에 나가는 양을 조절한다든가 뭔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제어계를 사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PID 제어계예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고급 제어 어렵죠 고급 제어 어렵지만 특징들 그 다음에 안정성의 보대선도라든가 아니면 나이키스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방법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제가 볼 때 한 60, 70점 이상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들은 이거 모른다고 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지 꼭 평균 100점을 맞을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딱 60점을 맞기에는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 70, 80점 이상은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다면 어려운 거 다 버리고라도 라플라스 변함, 블럭선도, 전달함수, 그 다음에 안정성 이것만 해도 우리가 60, 70점 이상을 맞으니까 이것만 공부를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물론 기본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하세요 여기서 점수 많이 따면 좋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공업학, 무기가 있고 유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기는 단위 반응이 있어요 뭐 니트로 반응, 니트로아 반응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할로게나 반응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기본적인 단위 반응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고분자, 열경화성, 그 다음에 열가소성 이런 고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무기 공업학은 일단 산알칼리 공업이 대다수예요 황산, 염산, 질산 이런 제조 방법들이에요 탄산나트륨, 소다회,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 이런 제조 방법하고요 비료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지는 1차 전지, 2차 전지, 연료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이 과목은 암기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러한 과목이긴 해요 그래서 공업화학과라든가 아니면은 고분자공학과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반응공학,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자 화학반응속도에 대해서 나오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응속도 상수에 대해서 이것도 많이 출제돼요 매번 출제되고요 균일반응, 불균일반응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속도식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식을 통해서 우리가 온도, 농도, 의존성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엄청 잘 나오죠 계산하는 거 회분식, PFR, CSTR에 대해서 이 반응기예요 이 반응기에서 0차, 1차, 2차까지는 어떤 반응식인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입만 하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자주 출제되는 거, 공간시간, 반응기 부피, 그죠? 뭐 체류시간, 그 다음에 반응기 크기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반응기를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선택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합반응이라든가 총매반응, 그 다음에 불균일 반응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반응공학이에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푸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래도 쉬운 수학이기 때문에 쉽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응공학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셔야 돼요 물론 학교에서 나는 정말 기본이 잘 되어 있어 이런 분들이 아니면 그 기본을 모르시면 기출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만 풀면 되지 하고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기초가 돼 있으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풀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되면 상당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기본 내용을 공부를 하실 때 너무 어렵게 깊은 곳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60점 이상이면 되고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에 매달래시 필요 없이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화공기사를 취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자격증 취득하시고요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